대한민국 광복 71주년 대한민국 대표 경제방송 머니스테이 방송인 광복 71주년을 기념해 이봉주와 함께하는 3.1절 마라톤 대회를 개최합니다. 일제에 한거한 순국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마라톤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에 힘을 불어넣을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16년 3월 1일 오전 10시 잠시의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올림픽 금메달 스타 이공주와 함께 뛰는 3.1절 마라톤 대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1절 마라톤 대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